아니 썰은 사람 이거 설거지 하나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빨리 알바 한 명 구해야 돼 진짜 섬으로 가네? 집? 집이야? 뭔가 뭔가 이벤트다 이벤트 그렇구나 양파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? 알바 한 명 주지 야 왕이라고 야 너네 왕국 망한 거 아니었냐? 같이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자구는 개라도 빨리 우시켜 빨리 설거지라도 시켜란 말이야 개 왕이 일 안해 지금? 오 자동차가 막 물들겄나? 왕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하여튼 왕이란 놈들 설거지라도 하란 말이야 일해서 한대 일해서 왕이 가비오스 차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어 어? 야 이렇게 말이 돼? 아 이씨 어떻게 맞추라고 이걸 일단 일단 잘라야겠다 접시 세팅을 어찌 순서랑 상관없으니까 하우 올려줘 난 고기를 고기를 다져서 어 그래 다 구워라 아 저 고기 어떻게 저거 타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타이밍이 안 좋은데 됐다 됐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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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는가 이거 대체 뒤에 제가 먹는 건가 빵빵빵빵빵 아아아아악 왔어 안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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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신박하다 진짜 아 지금은 토마토 필요없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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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겠다 어떡해 빨리 와 빨리 빨리 고기 빨리 옮겨 고기 한 개 더 토마토 아 토마토 필요없구나 못 버리다 이거 저 도마토 참고 빨리 내 줘 토마토 필요하다 고기 버거 있어? 고기 버거 고기 버거 두 개야 두 개 딱 두 개 있어 빨리 내줘 빨리 내줘 두다 빨간색 로랫 빵 세팅 해놔야지 아우 저 옮길라 그랬는데 미치겠네 햄버거 필요한 게 몇 개야? 4개구나 아 저거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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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그냥 만들어서 주면 되네 양승치 양승치 아 이거 분업이 안되는 게임이야 이거 분업이 될 수가 없어 재료를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올려놔 양승치 아 이제 버려 쬐 статочно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 우우 진짜 양상추 양상추 안돼 가면 안 돼 쩌는데? 빵 미리 세팅 올려놔야지 꽉 미리 올려놔야돼 아 다이어트 설거지 안해도 되더라 이거 고기는 많구나 다행이다 양상추 양상추 아 접시 왜 가져온거야 이거 대체 자자자자자 야 고기 고기 안돼 고기 타면 안돼 아휴 그래 비프 햄버거 버려 어쩔 수 없어 고기 올려줘 난 고기 올릴게 초밥도 한 개만 필요하고 지금 양상추 필요하다 양상추 비프버거 두개 비프버거 해줘야겠다 비프버거 해줘야겠다 아 빨리빨리 두개 할 수 있어 어 8초 남았어 8초 아 개다발 나포라 이거 됐어 됐어 아 뭐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아 덜 익는 고기에 넣어도 주면 되지 뭘 얼마나 한다고 소고기 원래 약간 덜 익어야 해서 더 맛있어 소고기 약간 피에 뚝뚝 떨어져야 맛있단 말이야 맞아 레어루 먹어야지 레어루 아 이거 비싼걸 안먹어봤네 맛도 모르니깐다 저거 아 진짜 아 소고기 먹어지도 모르니깐 그냥 거창을 살짝 익힌다며 먹어야 된다고 벌써 넥도날드 햄버거만 먹어봐야죠 저거 아 진짜 사부려 소고기여서 그래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어가지고 저거 난 써 왁유 어 한우랑 소고기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 아 아 난 맛을 알았는데 저게 사람들이 다 맛을 몰라 그러니까 일본만라에서 쫓겨났어 어 일본만라에서 먹지 그거 몰라 우리라면은 스프가 어 저건데 메인인데 국물부터 안먹었다 좀 바껴드렸단 말이야 아 이거 양파랑 여기 야이씨 진짜 야 이거 분업할 수 있겠다 둘이 동시에 하자 뭐야 쥐가 있어 어 쥐가 먹어봐 야 뭐하는거야 쥐가 왜이래 다 망했다고 야 쥐가 다 가져갔잖아 내려가 있는 사이에 아 이거 무슨 쥐가 있어 이거 아 무슨 이런데다가 가기를 냈어 이거 아 저 쥐 아 야 쥐 아 미치겠네 한 명이 하슈밭하겠다 이거 미리 올라가 미리 올려 미리 올려 야 토마토 저쪽에 있네 야 토마토 저쪽에 있네 토마토 니가 해라 토마토 니쪽에 있다니깐 아니 이쁘게나 안 돼 그거 양파는 동시에 있으니까 양파는 그냥 각자 하나씩 사면 될 것 같고 야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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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토마토 알았어 알았어 한 개 더 한 개 더 토마토 한 개 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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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다 버섯 어 버섯 하나 아 토마토가 더 마른데 양이 근데 야 토마토 할게 어 쥐 쥐쥐쥐.. 아유.. 둘.. 어휴 씨.. 아이 진짜 이걸 왜 죽어야 집는 거야.. 쥐를 쫓아낼 수 있어.. 그 칼질하는 버튼으로... 아..진짜? 어딜.. 안돼.. 어으 씨.. 야 이거 버섯 버섯!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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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야 야 토마토 가져갔어 아 너무 바빠 이거 이게 말이 돼?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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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이씨 아 양파 진짜 모르겠다 진짜 그냥 막 일단 줘 일단 울려 일단 울려 대련대로 울려 대련대로 울려 아 버살비 네 쪽 있어 저게 양파랑 보자는데 오 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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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으면 안죽어 끓여서 괜찮아 나 안죽어 그거 끓여서 괜찮아요 아 진짜 야 이거 100원 벌금 됩니다 이번에는 아 저 아니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쟤네때문에 아 안돼 안 돼 야야야야 야 토마토 가져가지마 야 아 이거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이씨 미치겠네 진짜 한 4명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아 둘이 사기 너무 빡신대 아 아 저게 두개만 또 안돼 얌 아 끝났다 아 아 아 너무 빡셔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거를 알바 알바 한 명 와봐 빨리 오버쿠 바꿔야겠다 여기도 제목 바꿔야겠다 아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장난 아니야 별한 알바 구합니다 아 아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설거지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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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닌데 아니 이게 재료가 너무 멀리 어 아 요번엔 주방이 중심 아 완전 분업 분업되어있네 이거 이제 눌러 180원 후 써 놓은 건 네가 해야되네 재료는 내가 갖다주고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이런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계속 돌아가게 돌아가잖아 어차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대충 돌려 돌려 재료를 계속 돌리자 어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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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를 돌릴테니까 네가 필요한 걸 그냥 써 돌아가는 걸 그럼 되잖아 그럼 되지 양상춘 두 개 필요하고 양상춘 두 개 필요하고 빵 고기 고기 된 거 올려줘 고기 된 거 간다 어 야 고기 고기 다진 것 좀 올려줘 고기? 야 설거지도 여기 있네 어떻게 야 고기는 아직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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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야 되는데 다져서 올려줘야 돼 응 고기 구운 거 가고 있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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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된다 가 된다 고기 하나 올려주.. 된 거 올려주고 고기 된 거? 응 어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안 올라가 깍쳐서 깍쳤어 됐다 됐다 오케이 다 설거지 돼야 돼? 설거지 네가 해야 돼 설거지 되면 그릇 간다 오케이 고기 한 개 더 가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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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팬을 빨리 집어야돼? 다 먹은 접시 빵도 왠지 필요할 거 같은데 빵빵 빵이 필요해? 빵 네 개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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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하자 고기 된 거부터 올려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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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비프 쪽 올렸어 올렸어 빵 고기 짜리에 안녕하네 마구잡이니 고기 썬 거 알아서 줄게 아니야 한 개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접시 다 다 먹은 접시 빵 필요하다고 그랬지 빵빵빵빵빵빵빵 고기 썰어줄게 저기에서 잡자 야 고기 썬 거랑 빨리 프라이팬 내놔 인간아 아 이거 왜 프라이팬을 안 주면 고기 썬 거 와도 성형이 없다고 프라이팬 프라이팬을 야 고기 간다 고기 간다 야 접시 좀 접시 좀 줘 접시라도 줬구나 오케이 접시 돌리고 있어 아까 전에 돌렸다고 가져갈게 가져갈게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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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치 겹치 아 겹쳐 안겹쳐지네 아아 와 이거 백원 벌기도 너무 힘들다 이거 아 아 진짜 이거 다 된 고기 간다 오케이 아 시간이 없어 빨리 비프라도 빨리 해야겠다 비프부터야 비프부터 비프가 마지막이야 제발 해봐 빨리 빨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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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야 쥐꼬리 그거 쥐꼬리 아닐거에요 고기야 고기 어 고기야 고기 건더기였어 어 건더기야 건더기 쥐꼬리 과학 건더기야 건더기였어 오해하지마 흠 아 또 이거 이게 쥐고기 맛이랑 맞아요 비둘기 고기 맛이랑 비슷해요 흠 흠 유럽에선 비둘기 고기야 얼마나 많이 먹는데 고곤직이야 흠 미셀링 투스타야 우리 그러니까 그치 투스타면 뭐 대단한거야 미셀링 투스타야 아 이거 섞여서 또 아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벌어지네 그러네 빨리빨리 해야 되네 이거 야 고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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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오케이 이렇게 아 바로 안져줘 또 더럽다 진짜 내가 고기를 최대한 많이 줄게 그 야야야야야야야야 양상추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금 아니 여기다 윌이 올려놓고 나면 되잖아 왔다갔다 하지 말고 뭐 야 이제 고기 아이씨 모르겠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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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고기 고기부터 줘 고기부터 줘 야 야 거기다 놔 안오지 야 거기다 놔 안오지 아 분업이 개판이야 아주 그냥 양상추 간다 양상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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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줄 필요없어 니가 니가 뼈 앞에서 가져가야돼 이게 하나 일단 악태했네 아 그래 고기만 구워도 나한테 주면 되는구나 그냥 빵하고 저만 주면 되는구나 고기 그냥 고기에다 놔 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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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고기 저거 집어야돼 아우 아 저 한개도 못했어 지금 아 빨리 빵빵빵 빵 필요하지 않아? 빵 필요해 빵 3개 올려줘 빵빵 야 점심하지마 야 고기 이거 꺼내지도 않고 고기를 집으면 어떻게 해 뭐하는거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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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살려야돼 아니 이거 전대 쓰레기통으로 써 어어 저 위에 간다 후라이핑 간다 후라이핑 간다 아니 빵 빵 조길때 비프 두개부터 하자 비프 두개부터? 어어 모기를 들고가 그래 빵조 바로 섞으면 돼 그냥 토마토 한 두개 필요하네 두개 일단 올려놓고 여기다가 올려놔 우선 올려놔 프 지 plotted 고기 한개 더? 그리고 너 그릇도 줘야돼 어 비프버거 없는데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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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있어 두개 있어 두개 있어 아우 고기도 아직 쓸지도 못했는데 이거 다져야돼 그냥 이거 그냥 구우면 안돼? 스테이크 저거 먹으면 그냥 아니 원래 다진거보다 안다진게 더 고급지지 않아? 이거? 다져야돼 접시제프 알고 하라고? 접시 접시 아 설거지는 내 가게 하지 아 여기 다 촉촉했어 저거 중요한건 뭔지 알아? 그릇이 씻어놓으면 한개로 합쳐지지 않는다는거야 아우 그러니까 어 고기 다 됐다 좋아 좋아 접시도 좋아 우선 고기부터 받아 오케이 오케이 옆에다 올려놔 올려놔 와 시가 촉박하다 진짜 이거 아 간다 그릇 어 빵빵빵 빵 빵? 그 다음 빵? 어 빵빵빵빵 야 이거 시키는거 하다가 끝나게 됐는데 하나도 못만두고 아이 뭐야 비프하다 줘 일단 빨리 빨리 야 어디다 줘 draw 아 이urd Greetings Who 아 호오오오 이거 키보드 조작이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한 개 됐어 한 개 아 너무 힘들다 빨리 한 명만 빨리 있는 사람 빨리 와 봐 빨리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아 그냥 나가 아 저 자식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빡친다 야 근데 이거 시청자 많은데? 우리 탓이 아니야 이거 우리 탓이 아니야 누가 이거 왕이 가게 그치 그치 만들어 놔줘 이거 아 왕이 진짜 아 이거 인테리어 디자이너 쓰라고 제발 지 스스로 만들지 말고 별 20개가 필요해 아 망했다 우리 몇 개야? 아니야 아니야 우리 20개 있어 아직 안 눌러서 그래 아 20개 있구나 어 22개야 이거 왜 이래 아 깜짝 놀랐잖아 별 3개 있어 왜 이래 이거 한 두 개를 있어 별 3개 하나도 없다고? 아까 초반에 두 개를 썼어 맨 처음 거 하나 어 해봐 이거 되게 어려워 맞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미끄러질 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끄러 미끄러 뭐 이상한 아 요번엔 튀김이야? 어 생선튀김이래 아우 야 야 하나씩 하자 하나씩 각자 하나씩 맡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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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가 두 개니까 아 이거 아 피신 칩스래 피신 칩스 야 야 아우 진짜 이러면 아 미끄러져 올려 올려 얍 얍 저거 올려 빨리 올려 아니 아 안돼 아 너무 떨어졌어 빨리 저거 갖다줘 아 왜왜 아아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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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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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끄러져가지고 야 거 타내줘 야 안돼 아 아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망했어 아 미.. 미치겠다 야 저.. 자르고 아 진짜 아 미치겠네 막단하게 떨구고 난리나는데 이거? 아 이와 STEPHAN 설거지까지 해야돼 이거 아 조심해! 조심해! 안돼! 안 돼! 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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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올려!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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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이 맞네 내가 물고기 가져갈게 내가 감태 일단 감태부터 하고 물고기 물고기 난 이걸 안 잡았다고 인간아 갖다줄게 한 개밖에 없어서 다행이야 안돼! 안돼! 이러지마! 접시가! 접시 미쳐! 갖다줄게 튀김 올려줘 이거 바로 갖다줘라 여기 안올라가 여기서 꺼내놓고 올려야돼 아하 아우 미치겠네 돌아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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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이거 튀김 가져가야지 감티 감티 두개 감티 두개야? 응 나도 한개 할게 급하게 감티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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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설거지할게 오케오케오케 올려줘봐 아 떨어졌어 접시가 떨어졌어 아우 야 반에 떨어지고 설거지 되야되는거 아니야? 깜짝 쨈므리라고 해서 안되나보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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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오!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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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놔줘 안돼 안돼 배게 갖다쥬 아 왜 이 사건만 잡혀 자꾸만 야 우리 이번에 좀 여유가 있어 합치는게 아니라가지고 나 합치는거다 니 니 내가 감재할게 어 니 감재 을리고 안되나보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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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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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놔둬 안돼 안돼 빨리 갖다줘 아 왜 이 상황만 잡혀 자꾸만 야 우리 이번엔 좀 여유가 있어 우리 막 합치는게 아니라가지고 나 합치는거다 니 내가 감자할게 어 니 감자에 내 상속 올리고 어 이거 은근 미끄러운데 이거 마리오 같아 마리오보다 더 미끄러워 아 튀김기 튀김기 설거지 설거지 접속도 튀길수가 있네 접속도 한게 있어 아 됐다 됐다 피신칩스 완성 내가 갖다줄게 어 내가 또 튀길게 아우 아우 처음으로 200원 넘었는데 빨리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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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갖다줘 감자 아 시간이 없어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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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다시 사람 줄었어 맞아요 두분이 게임할 줄 모른다고? 서로 얼마나 트롤을 잘하는 게임이라고? 안돼 지금 트롤 안해도 지금 안돼 트롤 짓이 되고 있어 트롤 짓 안해도 트롤이 돼 일부러 트롤 할 필요가 없어 힘들다 아 두개라니 가자 아 200원 벌었는데 처음으로 200원 벌었는데 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200원으로 안되네 양파다 이게 진짜 너무 귀찮은데 이게 양파 세개를 쭈루룩 갖다 놔줘 자르고 올리면 그쪽에 올리면 내가 바로 아 이거 움직이는거다 이거 자르는거랑 이게 움직이겠다 오 됐다 일로 온다 살렸다 타니까 니가 갖다줘야돼 근데 토마토도 니가 썰야돼 아 여기 못 갖다줘 아 이런 이런 야 거기다 올려 어 어 갖다줘 갖다줘 토마토 빨리 썰어 오케이 오케이 하아아아 뭐 할라니깐 할라니깐 바껴 어 토마토 주고 자 토마토 혼자 하고 그 다음 버섯 버섯 빨리 줘 버섯 버섯 내가 여기서 익힐게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옮겨질거야 어 맞아 맞아 빨리 버섯 써라 버섯 써 놓고 놓고 저거 저거 옮겨 어 갖다줄게 버섯 써라 버섯 써라 쓸게 쓸게 안돼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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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뭐냐 토마토네 토마토? 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저거 다 접시에 당겨야라 놨죠 오케이 이쪽에 올려줘 토마토 먹어 다음꺼 다음꺼 준비해 다음꺼 뭐야 벗어주고나 짜자자자 오케이 내가 살짝 썰었어 오케이 좋아 굿 토마토 갖다주고 니가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그릇이 깨끗했어 어 여기 갖다줘야돼 설거지 안하면 다행이야 여기 왜 설거지 해주네 그래도 여기는 무필요해 무필요해 버섯 버섯? 버섯 어 하나 버섯 또 필요해 또 필요해 한 번 더 해야돼 빨리빨리빨리 아우 접시에 다 이쪽에 왔어 근데 아우 절로 옮겨왔다 아우 다 된거 올려줄게 다 된거 올려줄게 아우 니가 또 썰어야되네 여기도 주고 아 안져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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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옮겨줘 일로 줘줘 그 다음에 야 이거 니꺼야 어 버섯 썰어야돼 버섯 오케이 야야야야 니가 썰어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릇 망했다 그릇이 절로가가지고 일단 썰고 가자 저거 갖다줄게 anyhow 어이거 gak 야ㄱㄱ 이거 양파 선다 양파 어 양파 축소 그렇게 하면 물걸로 못들어 양파 한개 양파 한개 야 토마토잖아 안 돼 저거 탄다 탄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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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올려 여기다 올려 아아아아아아 둘이서 조이패드로 하면 똑같애 똑같이 뭐 별로 별 할건 없을거야 사람이 부족해 이거 일손이 부족한데? 두명만 더 알아 알바 구함 신구선생님같은 분 오셔야 돼 윤식당 못봤어? 윤식당 못봤어? 아 모잘라 할만한거 할만한거 나이도 낮은거에서 해보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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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